우리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로 내려서 돌아왔습니다 맛있냐? 아 얘가 버섯을 좋아하는구나 콩나물에 버섯에 그냥 야 골고루 맛을 봐 거기 엄태씨야 그 생선 그 국이 맛이 다 배쓰니 먹는거지 다 먹었어? 야 좀 더 먹어 더 먹어 그렇게 하니까 안 먹는거야 응 더 먹어 무시해봐 무시하면 먹는다고 먹고 있잖아 아니 유적해전에는 개불이 몇개 있거든 야채를 이렇게 안 해 샤구샤구야 너희 으흐흐흐흐흐흐 이거 그 인간구 이 경연과 동물들이 이 어긋미가 없대 원래 원래 그냥 삼켜요 거의 찰을 뜯어가지고 그냥 그냥 삼켜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소화지능이 하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어가지고 이 씹어 가지고 자기가 부셔서 먹는게 아니고 덩어리로 그냥 그러니까 얘들이 제일 먼저 먹는게 뭐냐면 내장을 제일 먼저 먹는 거야 동물들이 딱 동물을 잡으면